보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게 아니고 오늘은 피슬산 등산을 하려고 유가사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피슬산 참고 진달래보로 지금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진달래보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유가사 입니다. 여기는 유가사 주차장에 시안한 반석들이 많다. 자 올라갑니다. 아따 유가사 규모가 크다. 대한불교 조개종 피슬산 유가사 울창뼉뼉 소나무 오늘은 멋진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따 석지공사 멋지게 쌓았네 소나무 배경이 예술이다. 와아 잃어버린다. 아 잃어버린다. 아 잃어버린다. 아 잃어버린다. 하하.. 잃어버린다. 소나무 배경이 예술이다. 하하.. 잃어버린다. 제 가격도 많다. 으하.. 잃어버린다. 오늘 이놈의 창고 보러 갑니다. 뚱땡이 아줌마 둘이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왔대. 인생이 다 바람같은거야. 글귀가 김용수, 김오식, 경북 안동시, 수산동. 이분이 기증을 했는가봐. 이거 옛날 국어책에서 나왔던 글귀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영변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빗을 산 정상까지 지금 3.3km 대경사 3.8km 오늘 한번 빡세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보강을 위해서. 소토리가 있는 빗을 산. 아 매장 올라왔는데 빡세네. 체력이 바닥이다. 예전에는 등산을 자주 갔으니까 체력이 괜찮았는데. 등산을 자주 다녀야 되겠다. 가물기는 가물다. 바닥에 신발을 디디니까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숲길을 걸으니까 좋긴 좋네. 대구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다고 하는건 축복이죠. 축복이야. 아직 저 복숭아 꽃이 아직 그대로 있다. 비술산. 탐방로 왔네. 자연의 형님 저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현 위치. 찜달래 군락지가. 저쪽 반대로 가야되네. 이쪽으로 가야되네. 군락이로 가야지. 참꽃 군락지. 정산은 이리 올라가고. 군락지는 이리 가야되네. 나는 오늘 창꽃을 보러 왔으니까 군락지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되네. 물소리 들린다. 가물기는 가물다. 물양이. 여기. 여기 있다. 계곡.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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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건한게 아닌거 같네. 아이차. 하이. 자. 나는 진달래 군락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사에서 출발해가 1.4키로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견사까지는 1.9키로 남았네. 조금만 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나오겠습니다. 반털 왔다 반털. 아이고. 이제 창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무기 시작합니다. 와. 체력이 이렇게 떨리노. ami. 등산을. 자주자주. 다녀야 될거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꽃이. 왕번나무 넷. 이제 해발이 높아지니까. 저 밑에는 벚꽃이 졌는데 이 올라오니까 벚꽃이 아직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 코스에 한 바퀴 빙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사쿨대기 보이시죠? 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나도 늙어서 다리아보면 한 번씩 찾아가 보려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하나의 역사니까 내가 안 보더라도 내 새끼들이 후대해 보겠죠 아버지가 할배가 예전에 여기 비술산에 가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역사에 남겠지요 아 요 계단 요거 빡세네 내가 누구야? 뻥깡구야? 올라가자 옛날에는 꼬무지 징고 가해산에도 동네 산까지 왔다갔다 했는데 아이고야 나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한테 물어보니까 진달래가 만개를 했는데 그 올라가면 되게 춥대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진달래가 많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시네 푹 뜨거 눈에 담아 봐야지 카메라에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숨짜라 산넘은 산이다 아 계단이 이제 고지가 보인다 아이고씨 어기양양하게 올라왔는데 체력이 평상식 운동을 좀 해야되는데 천넘 안나 숨 먹고 돌아다니면서 땅불어다니고 운동은 뒷쟁이고 인생이 그렇다 그죠 자 1.7키로 왔습니다 이제 1.6키로 남았습니다 대견사까지는 진달래 굴락지는 조금만 가면 있을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다 깔딱진구마켓 아 이제 1.2키로 1.2키로 남았네 대견사까지 조금만 가면은 진달래 굴락지가 나올것 같습니다 아 다 이제 여우니까 뷰가 끝내주네 진달래가 보이시나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완전히 완결하다 이쁘다 올라온 보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 저 밑에 현풍 시내가 하늘 들어오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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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좋은 곳 가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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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조금 더 올라가면 춥지 싶어 아 속이 신나다 여기가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소나무가 일품이다 그쵸 아 정말 좋더라 멀리 놀러 왔다 비우가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진달래 군락지가 보입니다 차갑게 보이시죠 바로 요찐 달래 아 이쁘다 이것 보러 오늘 왔는데 예쁘죠 어디 불 났나 어디 산불 났네 같다 담뱃불 조심하셔야 돼 담뱃불 조심하셔야 돼 아 좋다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이풀이가 나잖아요 나면 개꽂이 핍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면 개꽂이 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창꽃이네요 즐겨준다 우와 이 깔닭고기만 넘으면 바로 진달래 군락지지 싶습니다 육아사에서 2.5키로 왔고 대견사 800m 남았네 여기도 완전히 전망대 한 번 올라가보고 빛을 산에서 바라본 주변경관 산에 올라와야 이런 경관을 바람이 너무 세게 본다 저쪽이 진달래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빛을 산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장관이다 장관 자 계속 진달래 군락지를 거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이거 보러 오늘 땀을 짠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아 좋다 언니 뭐 왜 봤냐고 조용히 해라 지랄 지랄 지금 지랄 했다고 지랄 했다고 우와 직이네 우와 이거 보러 오늘 직인다 직이야 우와 여우 여우는 만개다 우와 좋다 우와 이쁘다 음 안구정아 빨래 하 좋네 좋네 좋 좋 하 하 하 내일 봄에도 와야될것같아 아줌마들 난리네 아줌마들 난리났다 꽃길만 걸어갑니다 며칠전 하면 전달래가 다 질것같아요 진짜 군락지다 여기 봐 이거 얼마나 담스러운지 자 밥먹고 가자 이쁘다 밥먹고 가자 밥먹고 가자 아니 밥먹는다 밥먹는다 아줌마들은 멋을 몰라 아줌마들은 멋을 몰라 가방에 뭘 원하지 가방에도 입에서 아올게 아줌마보다 이게 안맞었나? 천왕봉 2.7킬로 나는 천왕봉으로 갑니다 아휴 됐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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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마지막 진달래다 점심을 먹고 나는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다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안공 1km 남았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에서 정상까지 400m 남았습니다. 돌탑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정상에 밝아오니 겨울도 겨울 전상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 앞에 저기가 날래 꿀낙지. 상상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온다 피. 아 아 이후라 그후라 여기 나 정상에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안찍고 바로 육아사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사 3km 뒤로 되게 정상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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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도 안하다가 하니까 빡세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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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다 장관 하하 하하 이 소나무는 몇백년이 된 것 같아 그죠 장관이다 장관 하 이 맛에 산에 오는 것 같아요 하하 하하 비우고 아마 끝내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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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다.. 하. 하.. 하ą 할 때도 뵈가 좋으니까 선불들 껏는갑다 헬기 날아오르는 거 보이죠 선불 덜 껏는갑게 어디 불났노 저쪽으로 날아가네 저 앞에 보이는 절벽이 너무 예쁘다 아우 완전히 하산하는 길이 완전히 돌길이에요 돌길 빗어서 하행할때는 하산할때는 조심하셔야 되요 아휴 완전히 돌길이다 균형을 못잡겠네 아휴 근 2년만에 등산을 해놨어 체력이 예전같지 않네요 아휴 등산을 자주 댕겨야되지 아휴 어따구 돌꽃이네 이제 얼마나 많나 하여튼 이러는 것도 귀엽다 비설산 정상에서 1.4키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1.9키로 유가사까지 걸리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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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소나무가 얼마나 굴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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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으 아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신기하네 완전히 소나무 굴락지다 소나무가 굉장히 굵어요 경상도 말로 너드랑칸 이 돌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하네 저 위에서 본 너드랑 돌빵은 각이 탁탁지는데 여기는 좀 동글동글하게 대표로 밀어난 것 같아요 사포로 싹싹싹 따듬은 돌 같죠 빛에서 오니까 볼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원점 회기 산행이었습니다 앞에 육아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 9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2시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조금 더 걸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벌벌 날랐는데 등산 이거 하면 할수록 힘드네요 체력이 고갈이다 체력보관을 좀 더 해서 멋진 산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아.. 빡세네 옛날 생각 올라왔다는 박살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정말 멋지다 소나무가 정말 멋져 이 한옥하고 소나무는 참 떼려야 뗄 수 없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빛을 산 제 발자취를 남겨놓고 등산을 했습니다 아.. 올.. 올해 진달래는 올 주말쯤 되면은 다 안 지겠나 내리라도 오시면 오늘이라 내리나면 요번주까지는 진달래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술산에서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